넉넉한 마음으로 난민을 품어준 나코르냐의 사람들. 이들에게 난민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리자가 혼자 소방서를 찾았다. 홀란드 국경에서 난민을 태운 버스가 이곳에 도착한다. 리자의 가족도 이곳에서 호스트 가족을 만났다. 난민버스 운영부터 가족 연결까지 모든 일을 주관하는 봉사자들이다. 제 이름은 리자와 가족이 이곳에 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족들은 이곳에 왔다? 네, 우리의 가족들은 이곳에 왔다. 우리의 가족들은 이곳에 왔다. 우리의 가족들은 이곳에 왔다. 그래서 그 첫 날에 왔다. 우리의 가족들은 이곳에 왔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은 이곳에 왔다. 우리의 가족들은 이곳에 왔다. 지난 2월에 만들어진 이 단체에는 현재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다. 간식 준비가 끝나갈 무렵 호스트 봉사자들이 하나둘 소방서에 모였다. 집을 내어주고 긴 시간을 돌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 빅토리아시다. 이제 20년에 왔다. 저희의 가족들은 이곳에 왔다. 오늘 두 번째까지 왔다. 오늘 내 집과 부모님의 가족들은 이곳에 왔다. 저희의 가족들은 이곳에 왔다.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왔다. 그래서 넌 6시 개소에 왔다. 이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50여 시간을 달려온 버스가 도착했다. 환영의 소리가 도심에 울려 퍼진다. 망설임 없이 전선으로 달려와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남은 이들이 라코르냐 이 땅에 서 있다. 빅토리아 씨의 호스트 가족이 이토록 기뻐하는 이유. 바로 빅토리아 씨가 기다리던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맙습니다. 행복해. 리자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리자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따뜻한 마음 덕에 기운을 차려가는 사람들 이제 난민과 호스트 가족을 연결해주는 절차만 남았다 이름이 호명되면 신원 확인을 하고 난민 가족과 만나게 된다 올가씨도 도착한 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다 너무 즐거웠다 너무 즐거웠다 너무 즐거웠다 뭔가를 기다렸다 다른 나라에 리자는 이곳에서 희망을 봤다 수많은 마음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있다 집앞으로 나들이를 낳은 가족 리자가 오고 웃는 날이 많아졌다 아이들에게서 전쟁의 그림자가 거치길 엄마는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고생파도에 휩쓸려 가족은 세상의 끝까지 밀려왔다 여전히 불을 밝히는 이 등대는 당신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준다 우리의 방식을 췄고 전쟁의 위치에 신부가 올가씨의 바람처럼 가족은 세상의 끝에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